좌회 보호자님, 줄 길게 잡으세요. 줄 길게 잡고 움직여볼게요. 천천히. 가자. 만약에 주둥이를 뻗긴다면 다시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주둥이를 뻗긴다면 다시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가자. 또 다시. 가자. 그렇죠. 데리고 와서 그늘 쪽에서 쉽게 데리고 오세요. 가자. 조금 당겨도 돼요. 조금 당겨도 돼요. 네, 오세요. 쭉쭉 오세요. 가자. 잘하고 있어요. 가자.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저게 벗겨줘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네, 쭉쭉 당기세요. 괜찮아요. 네, 당기세요. 괜찮아요. 풀리면 다시 할 거예요. 네, 쭉쭉 당기세요. 쭉 당기세요. 쭉 당기세요. 줄 저한테 줄 주시고. 네. 줄 저한테 줄 주시고. 네. 줄 저한테 주시고. 네, 줄 주시고. 드디어 이제 강훈련사님께서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줄 잡고. 네. 이렇게 들면서 하는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지금 하타구니 쪽에서 피부를 잡고 들으시면은 신경이 분산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calm하게 있어야 돼요. 괜찮아. 아이저, 옳지, 가자. 가자, 휴. 아이저, 옳지, 가자. 가자, 휴. 가자, 휴. 가자, 휴. 아이저, 옳지, 가자. 아이저, 옳지. 아이저, 옳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